팬덤에게 따른 식품 보조가 종료돼 미국에서 식품 부족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자 바이든 행정부가 써머 EBT라는 새 식품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방 농무부가 발표한 새 프로그램은 올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,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푸드 스탬프와 같은 EBT 카드를 제공해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. 연방 농무부는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불참 의사를 밝힌 15개 주를 제외한 35개 주의 아동 2,100만 명에게 여름방학 3달 치의 식품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35개 주 2,100만 명의 아동들에게는 EBT 카드의 1인당 한 달에 40달러씩, 석 달치 120달러를 입금시켜 각 가정으로 보내주게 됩니다. 현재 학교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여름방학 중에 현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. 무료 급식 대상자들은 4인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%인 3만 9천 달러 이하인 경우로 유 자격자의 70%를 커버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30%는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4인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%인 5만 5천 달러까지의 가정입니다. EBT 카드를 받게 되면 푸드 스탬프와 같이 이를 다루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 가서 허용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. 캘리포니아, 뉴욕, 버지니아, 메릴랜드 등은 새 써머 EBT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어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나 여러 이유로 불참을 밝힌 15개 주는 여름방학 중 써머 EBT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불참하는 15개 주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,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. 각 주에서도 현재도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특정 장소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생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거나 창피함 등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 급식이 중지되는 여름방학 석 달 동안 결식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푸드 스탬프와 같은 EBT 카드에 1인당 한 달 40달러씩 모두 120달러를 지원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.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.